www.sdc-tra-sting.com 여기 있어요! 어떻게 알았어요? 운명적으로? 형님, 수고하셨다. 네, 형님. 수고하셨어요. 누구? 직장 후배예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갈게요. 들어가세요.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. 백쌤, 저 밥 싸주시면 안 돼요? 배고파요? 뭐 먹을래요? 저 좀 근사한데 데려가 주세요. 근사한데? 내가 그런 데 가봤어야지. 어서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왜 그래요? 발목에 삐었어요. 저, 잠깐. 이쪽으로 와봐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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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봐 천천히 자, 걸어봐요 아, 정말 삔 것 같아요 어떡해요 못 걷겠어요 자, 좀 무겁죠 네, 아, 네, 좀 그럴 때는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깃털같이 가볍다거나 풍선 같아서 하늘로 금방 날아갈 것 같다거나 그런 말 모르세요? 에이, 그건 사기고 환자 공부만 하지 말고 여자 공부도 좀 하세요 엄마가 더 잘 안руш는 거 같아요 엄마가 더 편하니까 엄마가 더 편해질까 엄마가 더 편해질까 그래서 좋은 일은 드디어 나는 엄마가 더 편해야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